학교 수영장 신규 건립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. 제주도교육청이 2023 신규 학교 수영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중간 보고를 통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등 조사 참여자 976명 가운데 79.8%가 신규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 또 69%가 주민 개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운영은 공단 운영이 47%였고 학교 자체 운영은 11.9%였습니다.